SBS 박진희입니다. SBS 박진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가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공연 무대에 오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측은 정국 씨가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과 오는 21일 열리는 월드컵 개막식 공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막식 무대에는 정국 씨를 포함해 7, 8명의 아티스트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펼칠지는 아직 공연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국 씨는 지난달 24일 월드컵 홍보차 카타르로 출국했습니다. SBS 박진희입니다. SBS 박진희입니다. SBS 박진희입니다. SBS 박진희입니다. bews SBS 박진희입니다. SBS 박진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